손녀, 핸드폰 번호 바뀌었냐고요. 네? 안 받아요. 전화를 안 받는다고. 혹시 이사 갔어요? 네, 이사 갔냐고, 이사. 아, 미치겠네, 진짜. 할머니, 여기에 내야 되는 돈이 엄청 밀려 있어서 빨리 안 내면 여기서 쫓겨난다고요. 쫓겨나. 버린 거야, 이거. 네, 이사. 네, 이사. 네, 이사. 음 secrets. след면. consultancy. 예상도. 안바른 backs. 다 Vale. yhte Sahaja. 너무 안 ה flights 하는거 could be. 남OST. 그런 것 같아요. 퓨지로 탓. 고객이 담서를 발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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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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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